안녕하세요 언더케이저컴의 F717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삼성의 더원이라는 건데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고 이게 마이크로 LED로 붙인 거예요. 마이크로 LED가 모듈형으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다랗게 이어 붙인 물건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219인치인데 원하는 크기만큼 원하는 비율로 이제 이어 붙이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뭐 일반적인 16대 9 비율 혹은 뭐 정사각형의 1대 1 아니면 시네마틱하게 21대 9 비율까지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최대 2000니트까지 되고 AI 엔진으로 화질 개선까지 한대요. 지금 크기가 압도적이라 그런지 제 눈에 화면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사양은 모르는데 4K보다 더 높은 해상도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가지고 큰 화면을 만드는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닌데 지금 이걸 이음소도 전혀 안 보이고 아주 신기합니다. 이렇게 삼성 더워를 마지막으로 CES 2019 영상은 끝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평소대로의 영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전 인사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블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